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. 앞에 있는 3점짜리는 전부 다 풀어보면 될 것 같고, 우리 4점짜리 28, 29, 30 세 문제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. 할만했던 문제니까요. 너무 쫄지 마시고 할 일만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28번 보자.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, 두 번째,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0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대요. 이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고 할 때, 얻은 4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. 문제에서 새로운 정의를 줬으니까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먼저야, 그래서 지금 나 주사위 던질 거잖아. 주사위 던질 건데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, 2, 3, 4, 5, 6이 되겠지. 그런데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는데,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느낌 한번 느껴보자. 주사위 눈이고요. 그에 따른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고민해봐. 일단 얘들아 1 나오면 1점 얻는 거지. 마찬가지로 2 나와도 2점 얻는 거지. 그리고 3 나와도 3점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? 4점 이상이죠. 그러니까 4점 이상은 딱 받는 순간 0점을 받는다며. 그러니까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면 0점이야.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4번 던졌을 때 얻은 내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 찾으라며.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죠.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점 또는 2점 또는 3점 또는 0점이잖아. 4번 던져서 4되게 한번 잡아봐라는 거야, 점수가. 그러면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, 점수를 고민하면 1.4번 얻으면 되지. 1111. 가능해요. 케이스 분류가 무조건 생명이야. 그럼 두 번째, 보이는 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나름의 기준을 잡으세요. 1을 기준으로 1을 4개였잖아. 그럼 1을 하나 줄이면 안 되지. 그럼 1을 2개 줄인다. 1을 2개 줄이면 11 됐어. 나 합이 4되게 만들려면 2가 더해줘야 돼. 그런데 11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어때요? 가능할 수 있죠. 그래서 1120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1 하나 더 줄여보자. 1 하나 더 줄여서 1을 한 개 되게 잡았어. 그럼 합이 3되게 잡으면 되는데 합이 3되게 하는 건 1, 2도 가능하지만 그냥 3 하나도 가능하지. 그래서 1300. 이것도 가능해요. 일단 순서성만 관찰하고 있어. 순서 아직 안 보고 있다. 그리고 네 번째, 1이 아예 없으면 어때? 1이 아예 없으면 2점만 두 번 얻는 거 가능할 수 있지 않아?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. 가능해요. 그래서 4점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 노란색 4가지 뿐이야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무엇을 고민할 거냐면 첫 번째, 순서 고민하자. 주사위를 던졌을 때 1111 나와야 되는 거잖아. 그래야 1111 나올 수 있는 가짓 수 있는 그냥 한 가지지. 그래서 한 가지야. 두 번째, 여긴 어때요? 1이 두 번 나오고, 그러니까 점수 기준으로 1점을 두 번 얻고, 2점을 한 번 얻고, 0점을 한 번 얻으라는 거야. 그러면 순서를 결정하는 가짓수는 이 네 가지를 1렬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나오지 않겠어? 그런데 1, 2개가 서로 같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.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.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문제야. 단순히 얘만 계산하면 안 될 수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봐봐. 아까 순서 얘 한 가지인데 생각해봐. 내가 점수 1점 얻으려면 무조건 주사위 누구 나와야 돼? 주사위 눈 1 나와야지. 그러니까 너는 순서만 결정하면 무조건 주사위 눈이 111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 눈까지 고민하면 한 가지인 게 맞아서 그냥 1로 처리하면 돼. 문제가 뭐냐면 얘예요. 1점 받으려면 1 나와야 되는 게 맞아. 2점 얻으려면 2 나와야 되는 게 맞아. 문제가 누구야? 얘야. 그러니까 0점을 얻으려면 4가 나와도 되고 5가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너희들이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주사위 눈은 여기도 1 나와야 되고 여기도 1 나와야 되고 여기도 2 나와야 돼. 이건 고민할 게 없어. 대신에 얘. 0점을 얻을 때 4 나와서 0점 얻을래. 5 나와서 0점 얻을래. 6 나와서 0점 얻을래. 그래서 주사위 눈을 결정하는 가짓수 세 가지를 꼭 곱해 주셔야 된다. 놓치면 안 돼. 알았지? 그럼 얘 봐봐. 1, 3, 0, 0이다. 그럼 일단 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4팩, 2팩 계산해 주면 되고요. 이번엔 0이 몇 개 있어? 2개 있어. 그러니까 0점을 얻으려면 주사위 눈이 4 또는 5 또는 6 나와야 된다고. 뭐 나올래? 세 가지. 뭐 나올래? 세 가지. 주사위 눈의 수를 결정하는 가짓수 3의 제곱까지까지 곱해 줘야 돼. 마지막 2, 0, 0. 일단 순서를 배열하는 가짓수. 갓, 포, 순, 4팩, 2팩, 2팩 곱해 주면 되고요. 이번에도 0이 두 개 있으니까 4 또는 5 또는 6. 세 가지. 세 가지. 그래서 3의 제곱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. 알았죠? 그래서 계산만 빠르게 해 주시면 여기는 한 가지 되고요. 여기는 12에다가 3 곱하니까 36까지 되겠죠? 12에다가 9 곱하니까 108가지 되겠고 여기는 6에다가 6 곱하니까 36까지 되겠죠? 이렇게 더하면 72야. 더하면 180. 거기다 1 더하니까 답은? 뭐 한 거죠? 여기가 2, 0, 0인데 여기 3의 제곱. 여기가 왜 36이죠?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나요? 봐봐. 얘가 6이잖아. 얘가 9잖아. 6, 9, 54 되는 거죠. 이렇게요.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80에 90되고 198에 1 더하니까 답은 얼마? 199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문제. 이렇게. 그래서 내 눈에 잘 보이게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 고민하는 연습 해주시면 돼요. 답은 5번 되겠습니다. 28번이고요.